3D펜 크리에이터 3드리머 3D펜 크리에이터 3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산타클로스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 선물을 주신다는 산타클로스 여러분은 산타클로스를 언제까지 믿으셨나요? 전 지금도 믿습니다. 저에게 구독자 폭탄 선물을 주실 걸로 믿으면서 간절하게 산타클로스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클로스 피규어를 찾다보니 코카콜라 파리 산타가 나왔습니다. 무려 5만원짜리 저것도 좋긴 한데 저는 순수하니까 거대 선물을 주시는 산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교와 국적을 떠나서 매년 12월의 크리스마스는 춥지만 포근하고 신나는 시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 무교입니다. 코트에 복실복실한 양털 부분을 드래프트하게 녹여줍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살짝 녹여주면 탔잖아 지금 만드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자고로 거거익선이죠. 거대할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멘트를 새겨줍니다. 생각해보니 애초에 글자 부분 뺀 채로 만들었으면 되는데 바보 짓을 하고 있네요 뚱멍충이 어쨌든 뚫어주고 상자를 조립하면 이 LED 전구를 넣을 겁니다. 수은전지가 들어가고 움직일 때만 켜줍니다. 매우 친환경 아니 수은이지 밝기가 밝은 건 아니라 박스 안을 단사판으로 만들어줍니다. 일회용은 허무하니 탈착되도록 해줄겁니다. 수은전지 단사판에 수은전지 네이브를 탈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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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1,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짝 녹여주면 됩니다. 선물의 리본은 예의니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니 할아버지한테 하루 만에 전세계 선물을 돌리라는 건 좀 심한데... 아니지 1년에 하루 일하고 연봉받... 아 동심... 동심... 금빨 나는 리본을 장착해줍니다. 역시 유성 스프레이가 광빠른 갑이네요. 마지막으로 부티나게 훈장을 해주고... 거버익선 산타플러스 완성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팬데믹으로 고생하셨고... 많은 분들이 착한 이들입니다. 마음으로나마 이런 거대한 선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봉! 좀 이르지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선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